정보 소위계층인 노인들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행정지원을 확대합니다. 원주시는 오늘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,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과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또 원주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인문외교육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. 원주시 보건소에 위치한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가와 활력 태극권 등 16개 정규 강좌와 스마트폰, 키오스크 사용법 등 다양한 문외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